4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제5회 안전문화살롱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장제구 용인서부소방서장,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학교 주변 비탈면 안전관리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이 시장은 이번 점검 시 학교 주변 비탈면 29곳 모두를 포함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회의호 이상일 시장은 안기승 장제구 서장과 함께 삼가동 풍림아파트를 찾아 대피로를 살피며 피난 유도설비 3종을 설치했습니다. 피난 유도설비는 옥상 출입문을 알려주는 안내 표지와 피난 경로를 안내하는 테이프, 잘못된 경로로 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이탈방지펜스 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